안녕하세요 화천의 자연인 화전민산초, 산초박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산초나무 전정을 하러 나왔는데요.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. 이 나무는 5년생 산초나무 인데요. 지금 이 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지금 이 가지를 4가지 중에 3가지를 남기고 2가지를 밑에 것을 전정을 할 겁니다. 그런데 전정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가까이 보시면 초점이 잘 안 맞네요. 눈이 양쪽으로 이렇게 눈이 두 개 있습니다. 이 눈 두 개를 반드시 전정을 해 줄 때 제거하지 않으면 다음에 저기서 싹이 나와서 필요 없는 영양분이 다른 가지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자를 때는 가위를 바짝 대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눈에서 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이거를 제거 안 해주면 내년 봄에 올 봄에 싹이 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안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위를 대야지 이렇게 가위를 댔을 경우에 이 날 두께만큼 전정이 잘 안되면 반드시 이 밑에 있는 이 눈에서 싹이 도단합니다. 산초나무는 아래의 가지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항상 맨 위까지에 힘을 주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싹 이런 순들은 반드시 나오거든요. 그래서 다행히 이런 가지 같은 경우에는 순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전정이 쉽지만은 이 나무가지는 순이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순을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. 반드시. 전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요구를 해 주시고 이 가지는 보통 한 뺨 정도. 한 뺨 정도에서 눈이 아래쪽 보다 아래쪽 방향보다는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선에서 여기 보시면 위쪽 방향 이 위쪽 방향 눈에서 약 1cm 위쪽을 잘라 줘야 지금 이 자른 부분이 건조되면서 약 5mm 정도는 말라 들어갑니다. 눈 있는 데를 바로 잘라 버리면 말라 들어가면서 그 눈을 해치기 때문에 그 아래 눈에서 나게 되면 이쪽 눈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눈을 항상 봐가면서 그리고 이 위쪽 눈을 남겨 두는 게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래쪽 눈을 남게 되면 가지가 이리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전정할 때 또 문제가 됩니다. 가급적이면 위쪽 눈을 남겨 주시고요. 여기도 눈을 좀 남겨주고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고맙습니다.